전원주택에서 텃밭작물 키울 때 필수 아이템 농작물 자동결석기 바로 사용영상 들어갑니다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코팍제품 가격 4만원 본체 고정테이프 테플러핀 테이프를 본체 내부에 넣어 놓은 후 테이프를 여기 홈으로 끼워 넣어 줍니다 스테플러핀 고정막대를 빼고 스테플러핀을 넣어 준 후 스테플러핀 고정막대를 다시 끼워 주면 끝 실제 사용해 볼까요 스테플러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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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